스토어 분을 섭외하려고 물어봐서 그분이랑 같이 작업을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같이 섭외를 해서 제가 다른 작업을 했었는데 야나 스타일링도 너무 좋았고 사진도 너무 좋았고 본인 피규어도 너무 멋있어서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음악도 찾아보고 제가 사진에 하트를 들렀나? 이제 저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대선배님이고 제가 항상 존경하던 선배님이 제 인스타 페이지에 오셔서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를 먼저 해주셔서 인사드리고 DM이 왔어요 평소에 좋아했었고 너무 잘 보고 멋있다고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EP 작업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더블 타이틀로 고 라는 곡을 작업을 하는데 저희 팀이랑 같이 계속 고민을 하다가 윤정 선배님 아이디어가 나와서 다들 너무 좋다 너무 이거는 윤정 선배님이랑 우리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컨택을 드려서 저희 집에 이제 오셨어요 진짜 너무 놀랬던 게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님이 녹음하자! 이래서 방에 들어가서 바로 녹음을 했는데 첫 버스트 듣고 진짜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아아아 진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벌스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작업 녹음을 들어가는데 선배님이 그냥 정말 바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야나곡 같은 경우에는 들었을 때 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약간 조금 섞일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서 듣자마자 그날 가사 쓰고 멜로디 라인도 그냥 그날 해보고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느낌으로 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뭐 야나도 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약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게 처음이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선배님의 행보를 보고 와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그 순수함이 변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저한테 오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할 때 물론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변하면서 변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오리지날리티를 가져가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선배님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야나가 지금 밟고 있는 단계들이 이렇게 확 단정 지어서 뭔가를 표현하지 않고 그때그때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스타일링 할 때도 본인 포징 할 때도 음악을 하고 가사를 쓸 때도 이건 내가 놓치지 말고 꼭 표현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동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선배님의 포스티트에 있었던 건데 멋? 근데 멋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도 사람마다 이해를 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한테 멋은 지금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을 때 팬 여러분들께 진심이 다가가는 것 우주와 사랑과 어떤 유니버스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기 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뉴스에 대해서 사실 너네 이거 알아? 라고 해줄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툭툭 내뱉는 가사를 쓰는 이유는 내 얘기 지금 들어봐 언니가 얘기해줄게 이거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가사를 주로 썼어요 오히려 요즘보다도 훨씬 더 자유분방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화면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상상을 해봤죠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뭔가 스타일, 음악, 안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했었어요 근데 또 선배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였을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고 이랬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태어났다면 아이돌만 있는 이 씬에서 진짜 제가 이게 다 아니야! 막 이렇게 그걸 지금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야나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미디어에 너무 의존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연구나 작업이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달리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반짝반짝 거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부딪혀야지 나오는 거 진짜 사람들이 다 미쳐서 음악만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정말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오면 또 굉장히 제가 느껴지는 게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저는 앞으로 생기는 모든 무대가 공부가 무대인 것 같아요 설 수 있는 무대만 있으면 다 서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음악도 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회만 온다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생기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조금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이자 그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